김정현 맞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정말 열심히 잘 한번 예쁘게 나올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. 맞게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 얼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? 아 너무 너무 생각 안 하고 웃어드린 것 같아 어 멀쩡하네 웃어봐, 그렇게 웃어봐 아 그쵸? 아 아까 그건 내보내면 안됩니다 그거 붙이는 게 있어요 어 잠시만요 어떻게 웃으세요? 이거 카메라 보고 그 팔자처럼 앉으게 웃는 거 알려줘 쫄깨지면 웃고요 네 고맙도